유닛 에이 두번째 시간입니다. 억은 accuse가 cause의 뜻이죠. cause. 이유라는 뜻이죠. accuse 하면 억지서는 이유라고. 억지서는 이유되지마고 그 사람을 비난 고소 고발하는거에요. 고발하다. excuse 하면 밖에서 이유를 찾는거죠. 자기한테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 차가 막혀서 등등등등 그래서 변명을 하는거죠. excuse는 변명. 명사로 변명이란 뜻이 있죠. no excuse 하면 변명하지마 이런 뜻이 됩니다. 얌은 형용사 전미사로 쓰이죠. 페이트라면 치명적인 파이낸셜 하면 재정상의 에센털 우연의 버추얼 가상의 실제상의 이런 뜻이고 얌이 명사 전미사로 쓰일때도 있죠. 명사 전미사 그럴때는 디나이어 이게 부인이란 뜻이죠. 디나이얼 부인 부정부인 어프루벌 이런 단어 있죠. 어프루벌 승인 찬성 이럴때 승인 찬성 짜자잔 이 색깔로 부인이란 뜻도 있고 어프루벌 승인 찬성 명사 전미사로 AL이 쓰일때도 있고 이렇게 형용사 전미사로 쓰일때도 있습니다. 명사 전미사도 우리 앞에서 이미 많이 정리했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첫번째 단어 accuse accuse him 그를 of a murderer 살인범으로 그를 accuse 하다 억지스러운 이유라고 비난하다 비난하다 그를 살인범으로 비난 고소 고발 비난 고소 고발하다 이런 뜻이죠. 비난하다 고소하다 고발하다 acc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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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거로는 이렇게 쓰이네요. accuse a of b입니다. a를 b로 비난하다 accuse a of b 두번째 excuse excuse to break the promise 약속을 to break 깨기 위한 excuse 밖에서 이유를 찾음에 마다 변명하다 명사로는 변명 동사로는 변명하다 라는 뜻이 되죠. excuse excuse 그 다음 essence essence of literature literature 문학의 essence essence 스타의 모습 essence 애를 쓴 즉 노력한 모습이 스타의 본질이죠. 에센스 스타가 바로 스타의 본질입니다. 즉 노력한 모습이 스타의 본질 문학의 본질 es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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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endless 에너지 에너지 인데 뭐 어렵지 않네. 끝이 없는 무한한 에너지 끝이 없는 에너지 무한한 에너지 엔덜리스 여성, 남성, 임금 차이. 우리나라가 심한 나라 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후진국의 모습이 이런 것들은 그렇죠? 다른 것들은 많이 발달되는데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젠더, 젠더. 그 다음, 오버세이즈. 오버세이즈 트림. 어떤 여행일까요? 바다 넘어가는 거죠. 바다 넘어. 해외의 해외로. 해외여행이죠. 해외의. 또는, 아이고, 아이고, 짠, 짠, 짠. 해외로, 이렇게 부사로도 쓰입니다. 해외로. 어쨌든 해외여행의 오버세이즈 트림이죠. 오버세이즈, 오버세이즈. 그 다음, 오버나이트. 유사의 혼동호 이런 걸 다 묶다 보니까 이렇게 좀 쉽지만 같이 묶여있죠? 하지만 묶여서 오버단 단어를 싹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오버나이트, 라이스 페임. 이게 이름을 떨치다이죠. 그래서 라이스 일어나다는데 명성이 위로 쫙 올라가고 일어나는 거야. 명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유명해지다. 라이스 페임. 유명해지다. 이름을 떨치다는 뜻이고. 오버나이트. 하룻밤에 온통 걸쳐 넘어서. 오버니까. 하룻밤에 온통 걸쳐 넘어서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런 뜻이 되네요. 하룻밤 사이에. 오버나이트. 하룻밤 사이에. 오버나이트. 오버나이트. 두번째. 마지막. 아니, 아직 두 개 더 남았죠? 오버나이트. 자, 오버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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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결정? 오버나이트. 모든 것들 위에. 오버. 위에죠. 모든 것들 위에서 다 종합적이고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는 거죠. The overall decisions 하면 종합적인 결정, 전반적인 결정 이런 뜻이 됩니다. 종합적인 전반적인 결정, overall, overall. 그 다음 루너, 루너 엑스플로러, 탐사선이죠. 어떤 탐사선? 루너, 루나, 루나, 루나의 얼굴은 달덩이 얼굴에서 달의 모양. 루너가 달의, 문의 형용사입니다. 루너, 루너, 그 다음 솔로, 솔로 에너지, 선의 형용사가 솔로죠. 그래서 태양의, 태양의 에너지, 태양에너지죠. 솔로, 솔로, 이번과는 상당히 쉬운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유사단을 묶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